어린이들이 난 예수님이 좋아여 숫자를 구해줘 맛있는 꽃잠지 노래를 모든 어린이들이 부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있는 꽃잠지가 어디있나요 어디있나요 맛있는 꽃잠지가 어디있나요 어디있나요 초코넛 속에 있나 아니 아니 성장단 속에 있나 아니 아니 소원 같은 속에 있나 아니 아니 내 속의 말씀 속에 있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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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있나요 어디있나요 나같이 속에 있나 아니 아니 내 내내 저녁에 있나 아니 아니 소원 전 속에 있나 아니 아니 속성은 가슴속이 있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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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